내 식구들은 자기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있나요? 나를 부인하는 방법 과연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타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너희 자아가 빠지고 너희 자아의 철학, 고집, 아집을 빼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 그런 모든 것들을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 세상 철학들, 아집, 고집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기 부인은 성령으로 충만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